우리의 삶은 우리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라든지 또는 집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행복과 또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행복이나 불행, 기쁨이나 슬픔 또 즐거움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가정에 부부관계에 심각한 금의가 있는 가정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제일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부의 금술이 좋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요 초라한 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우리 잠원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잠원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니라 그럼 다 이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 해도요 일이 고달픕니다 직장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동료들과 하하호호하고 그리고 나를 같은 동욕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면은 직장에 일이 조금 힘들어도요 직장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소중한 것인데 그 인격의 관계를 기름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분명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사랑하면 따지지도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또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했던 남동생이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리기 위해서 저녁 장면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가격도 보지도 않고 제일 좋은 것만 카트에 담아 평소에는 그런 한우 우리는 먹지도 않는데 가서 한우도 제일 좋은 등급으로 사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왔으니까 제일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시동생이 왔어 똑같이 저녁을 준비하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어드는 것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가격표가 먼저 눈에 띄고 불과 한 주일 사이인데 이렇게 물가가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사랑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가족들 친족들 또 그리고 교우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여러분 올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거기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그분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경륜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해요 여러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잘 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은 차치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희생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만큼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종의 형체로 종으로 세상에 오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고난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온 몸에 살이 찢겨지고 온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발까지 쥐어짜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 이런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이런 주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그런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에게 돈을 원하겠어요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 내가 너를 이 세상 만물거다 아니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위의 사람들보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제일 마지막으로 가진 장면이 요한복음에 소개되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모든 제자들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제자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는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물론 출근하는 남편 와이셔서 잘 데려줘야죠 또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잘 준비해서 건강을 잘 챙겨줘야죠 아 그것이 아내의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세우시고 남편을 세우셔서 서로 만나게 한 것은요 서로 사랑해서 한몸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잘해 누가 보더라도 현모양처와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셔서도 잘 데려주고 남편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만 그 마음 속에 남편에 대한 무관심 냉소 무시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증오심을 갖고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메마른 의무 체면 그 다음에 외식만 남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간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 사랑할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무겁게 느껴져요 빈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6경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요 무슨 말 아닙니까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어떤 사람 저주를 선포합니까 죄짓고 나쁜 짓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저주 선포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해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아면을 하신 분들은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부터 이게 하나의 큰 단락이 되는데 그 단락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 이거죠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개명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23절에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키게 돼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 보니까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사랑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 개명을 지키게 돼 있어 내 개명을 지키는 게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징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개명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럼 우리가 실황세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을 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을 너무 쉽게 저버려요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 같아 표징과 같아 한단 기준과 같아 벌써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번에 잠깐 그것을 어기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서지 뭐 이런 방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개명들은 그를 보낸 하나님의 개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신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집사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내게 한 말 나의 개명을 잘 지키는 거야 내 말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고 나의 개명을 그렇게 가볍게 대한다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해요 그리고 애정표현 잘해요 자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요청한 것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자세라면요 과연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당신 채널을 좀 제발 입리로 돌리지 말아요 그거 에티켓이잖아요 에티켓 부인이 지금 재미있게 뭘 보고 있는데 그 요청도 안 하고 그냥 채널을 막 돌리면 그거는 좀 무례한 거잖아 그냥 그걸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알한 것도 하지도 않고 남편이 탁 해서 씻고 그 다음에 거실에 들어가 탁 소파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이 리모컨을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착착 돌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찾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에 열 번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사랑하는 겁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담배 연기를 싫어해 담배 연기 자기는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피어온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담배를 피웠으면 인도 박히고 담배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침에 담배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더듬더듬 해가지고 담배를 찾아가지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먼저 이렇게 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오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담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담배부터 찾아 자 그런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왜? 담배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담배 연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행위로 실천된다 이거죠 사랑하면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왜? 그의 말은 바로 그의 뜻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인격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가 한 말을 내가 경혈이 여기는 것은 그의 인격을 경혈이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개명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곧 주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그의 입에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가 원치 않는 길 가지 말라고 한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 이것은 한 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내가 요거를 조금만 양보하면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 굉장히 이익을 얻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을 단호히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나름대로 참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도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끊임없이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맙시다 불이한 일을 택하지 맙시다 탐욕을 쫓아서 부정한 일에 동참하지 맙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의 종이 되지 맙시다 미움과 증오 심지어는 폭력의 도구가 되지 맙시다 사치와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음란과 방탕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의 명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정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요 올 한해 우리가 주님의 의의 도구로 좀 쓰임받아요 진실과 정직을 택하고 경건과 의의를 쫓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여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극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귀하게 의의 것을 쫓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 안에 충실하게 거하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예요 뭐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고 경건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똑같이 대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또 이런 약속 주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를 기도할 때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죄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불순정하며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 못해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기도해도 맹숭맹숭해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어 내 소릴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런 음성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또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와 한 집에 산다 한 집에 한 집에 더해 이 말의 의미를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신성의 직접적인 임재 상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신성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해 단순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지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지금 나의 삶의 영역 속에 그분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담대함을 갖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천만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죄 짓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억지로 그런 확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주어져요 마치 애녹을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했더라 하나님이 애녹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왜? 애녹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녹과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예 애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대하십니다 산하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개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분에게 오는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10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서두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편 1편 1절에서 2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써 그런 사랑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를 연동안 여러분 성도가 꼭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충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은 결코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결단하면요 우리 속에 오신 보혜에서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때로 연약해 쓰러지지만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우리 주의 그런 여건도 허락하시고 그런 사악한 유혹들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멀리 내던집시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충실하게 거합시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